1. 여자는 젊음과 외모 짝짓기 시장에서 여자는 젊음과 외모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남자는 능력과 지위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상식으로 통하며 온갖 문화권들에 대한 온갖 연구들이 이것을 가리킵니다. 남자가 여자의 젊음과 외모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따지고, 여자가 남자의 능력과 지위를 많이 따지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원시사회의 번식경쟁에서 여자에게는 임신과 수유능력이 중요하고, 남자에게는 사냥능력, 싸움능력, 처자식을 보호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남자에게 중요한 능력은 남자의 태도, 지위, 행동을 관찰해서 유추하기가 쉬운 반면, 여자에게 중요한 능력은 그런 식으로 유추하기가 아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짝짓기 상대의 능력을 알아내려 할 때 외모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주목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임신이나 수유능력과 상관관계가 높은 여자의 특성을 예쁘다고 느끼도록 남자가 진화했을 겁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결국은 능력에 대한 거심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경우에는 능력있는 남자라고 표현하는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예쁜 여자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노화는 온갖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는 폐경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자의 젊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젊음도 외모를 통해 상당히 정확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외모가 더 중시되는 진화적 이유를 해명하는 것은, 데이빗 버스와 같은 일부 진화 심리학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주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지위와 능력을 가리키는 중대한 지표입니다. 데이트할 때 남자가 싼 음식점에서 밥을 먹으려고, 또는 밥값을 내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남자의 지위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남자의 지위와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을 아끼려고 기를 쓰는 남자가 그런 여자보다 인기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돈이 궁해서 데이트 비용을 내지 못할 때 남자가 여자보다 자존심이 더 상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애인이나 썸 타는 사람에게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 대접을 할 때 남자가 여자보다 뿌듯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자의 최소 필수 부모 투자가 남자보다 무지막지하게 더 크고, 인류가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오랜 기간 진화했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상승 짝짓기 본능이 진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0명 중에서 50등 하는 남자가 50등 하는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50등 보다 훨씬 더 높다고 허세를 부려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지위나 능력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짝짓기 본능이 있는 여자에게 데이트 비용이나 선물 공세로 어필하려는 남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일부 남자들이 카푸어가 되면서까지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원치 않는 일별을 당하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번식의 측면에서 보면 대체로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큰 손해를 봅니다. 원시사회에서 남녀가 섹스까지 하는 사이가 되어서 임신이 되었다고 합시다. 둘이 헤어지게 되면 아기가 자궁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여자가 키울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을 겁니다. 남자가 남의 유전적 자식을 키워주는 부담을 짊어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애 딸린 여자는 결혼시장에서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자식을 키우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물론 여자의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헤어진 남자도 손해를 봅니다. 그 아이가 남자의 유전적 자식의 확률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남자가 땡 잡은 겁니다. 아이를 자궁 안과 밖에서 키우는 부담을 여자, 여자의 친족, 여자의 미래의 남편이 대신 짊어집니다. 섹스 파트너가 많은 여자일수록 대체로 바람기가 많을 겁니다. 아내가 바람을 비워서 다른 남자의 자식을 임신하면 남편이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남자가 결혼의 맥락에서는 바람기 많은 여자를 극혐하도록 진화한 것 같습니다. 남녀가 섹스까지 하면서 사귀다 헤어지면 설사 임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자에게 섹스 파트너가 한 명 추가된 겁니다. 물론 남자에게도 섹스 파트너가 한 명 추가된 것이기에 바람기 많은 남자라는 평가를 받기가 더 쉬울 겁니다. 하지만 남자에게 섹스 파트너의 숫자는 훈장으로 통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 창녀가 없던 원시사회에서 수많은 여자들과 동의하에서 섹스를 하기 위해서는 남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남자가 섹스에 환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기 없는 여자도 바람기만 많으면 많은 남자들과 섹스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섹스로 대체로 여자가 남자보다 손해를 훨씬 많이 보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훨씬 더 기를 쓰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사랑한다는 남자의 말을 쉽게 믿으면 먹튀 전략에 당하기 쉽습니다. 데이트 비용을 내고 선물 공세를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과시하는 길 중 하나입니다. 섹스를 하면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큰 번식 이득을 얻습니다. 그 이유를 아주 거칠게 말해보자면 남자가 한 달에 여자 10명과 섹스를 하면 최대 10명을 임신시킬 수 있는 반면 여자가 한 달에 남자 10명과 섹스를 해도 자기 혼자 임신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남자가 선물 공세, 데이트 비용 지불 등을 통해 여자에게 잘해주는 것을 섹스를 위한 뇌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섹스의 대가로 창녀에게 돈을 내는 매춘시장에서는 이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수컷들의 이런 전통은 수억 년 전부터 일부 종들에서 진화했습니다. 수컷들의 이런 전통은 수억 년 전부터 일부 종들에서 진화했습니다. 불리의 이런 전통은 수억 년 전부터 일부 종들에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